안녕하세요 코오브아이디어입니다. 1월 29일 배틀필드5 1월에 벌써 두번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직도 여러 스킨들 배틀필드 현질도 업데이트가 안됐어요. 각설하고 업데이트로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첫번째로 조준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준했을 때 움직이면 미세하게 조준점 일치가 안됐는데 이제는 거의 100% 일치하도록 변경되었고 양각대 시스템이 개편되어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조준이 안되는 버그도 고쳐졌습니다. 그 외에 접근 애니메이션 제한이 생겼는데 간단히 말해서 적이 갑자기 움직여서 내가 잘 못 맞추겠거나 다른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쏘거나 하는 일이 이젠 없을거라고 해요. 다만 아군은 애니메이션 제한이 없어 다양한 움직임을 계속 볼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빠르게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추가, 넘어가기 시스템도 변경되었는데 작은 물체들은 바로 넘어갈 수 있고 계단에서는 넘어가기가 무시됩니다. 그리고 저번 패치 후 킬캠이 3초간 지연되었던게 고쳐졌고 그에 따라 소생타이머 버그도 고침, 거리에 따라 발소리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또 슈트카 v1 폭격 아이콘이 다시 추가됨으로써 저번 패치 후 생긴 버그들은 다 고쳤고 출시 후 문제가 있었던 양각대, 조준 시스템도 변경되고 선택된 지점에서 부활할 수 없고 서버 규칙을 위반한다고 하는 배치 버그도 고쳐져서 일단 큰 버그들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나머지 변경점들도 꽤 있는데 일단 사격 훈련장에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키트 사격, 수유탄 훈련, 가젯 훈련, 그리고 탄낙차 시각화까지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는건 좋은데 아직도 무기 특성화 안돼, 차량 다 탈 수도 없어, 아직은 훈련장의 기능을 못하네요. 뭐 앞으로 계속 수정한다고 하니 약 반년 후에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펜저스톤 맵이 리워크를 받았습니다. 보병으로는 노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맵 전반적으로 고저차가 생기고 언폐물이 생겨서 한번 플레이하면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눈치채실 것 같아요. 여러 거점도 꽤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엎드릴 때 공간이 없으면 원래는 다시 일어났는데 이제는 공간이 없으면 아예 엎드리기가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나중에 엎드리기 인터페이스도 추가한다고 해요. 인터페이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체력이 낮고 체력 키트가 있으면 체력 키트가 하이라이트 되고 회복을 누르면 체력 게이지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장비는 대공 장비가 특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번 패치 후 대공 전차로 비행기를 때려도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일관적으로 데미지가 잘 들어가고 대공 전차에 다가오는 비행기는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멀어지는 비행기에는 덜 들어가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캐리어에 경적이 추가되었고 여러 장비의 조준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로는 수류탄 던지는 걸 취소하고 싶으면 재장전 버튼이나 다른 무기를 꺼내면 취소되고 지르가 공중에 떠있는 버그 고침 보미네이션 팀 데스매치에서 분대지원 제거가 있고 인터페이스 옵션이 여러 개 추가되었는데 먼저 조종사 자유시점 고정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뭔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옆에 설명이 요렇게 적혀져 있었고 그래픽 옵션에 fx 정도가 생겼어요. 효과가 적용되는 물체의 수를 정하는 옵션 같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누르면 배경이 사라지는 버그도 고쳤고 총검 돌격이 이제 킬피드 킬캠에 제대로 표시가 되고 탱크가 있는데도 탱크의 스폰이 불가능한 버그도 고치고 라운드가 끝나면 그 라운드에만 달성한 타이드 오브 워 과제만 나온다고 하네요. 저번에는 얼락된 타이드 오브 워 과제가 모두 보여서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찍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껏 스샷을 찍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많다면 많은 1월의 두번째 패치 내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패치가 빨라서 마음에 들긴 들어요. 다만 이번 타이드 오브 워은 사실상 3월 말 그래서 다음 챕터는 4월의 시작인데 그때까지 신규 맵이 없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지만 무기나 장비는 또 꼬박꼬박 내주니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오바이디 했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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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